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대한민국 1등 전문가 이시연 팀장입니다 금일 함께 살펴볼 종목은 EDGC입니다 종목 코드번호 245-620에 해당하는 종목이 되어있고 금일 현재 2020년 8월 19일 오후 3시를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자 지금 EDGC 6%에 좀 하락이 나오고 있네요 자 결국에는 이제 이 부근에서 이제 개미들한테 물량을 넘기고 나가느냐 아니면 이 부위를 이제 기점을 삼아서 이제 상승이 나오느냐 요 부위에 달려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뭐 제가 이제 뭐 키스트도 그렇지만 키스트 운을 좀 잘 올라가네요 자 키스트도 제가 꾸준히 찍고 있죠 키스트 같은 경우도 자 뭐 꾸준히 찍고 있는데 자 EDGC도 마찬가지에요 EDGC 저는 믿어요 근데 이 믿음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과하게 좀 적용이 되면 사실 그것도 안 좋은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어제 영상을 이렇게 찍었습니다 진단키트 업황의 판도가 바뀌고 있다 왜 진단키트의 업황이 바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시면 압니다 좋은 부분만 보시지 마시고 정확하게 좀 뭐가 안 좋은지 좀 보세요 신풍 주주나 시젠 주주나 저는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한번 크게 불리면 정말 진짜 신풍도 곡소리가 났어요 여러분들 시젠으로 곡소리 안 나게 하려고 이런 영상 찍는 거지 뭐 시젠이 좋다 안 좋다 팔라 말라 이렇게 찍는 거 아닙니다 자 주의할 건 주의하고 너무 고점에 있으면 좀 조심하시라 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뭐 댓글 보시면 아우 굉장히 막 말도 안 되는 댓글이 참 일이지 들고 있구만 뭐 시젠은 팔아먹은 거고 막 이렇게 돼 있고요 뭐 더 늘었는데 뭔 소리인지 자 뭐 시젠이 7월 수출이 더 늘었는데 뭔 소리인지 수출 늘은 거랑 뭔 상관이에요 지금 주가가 내려가는 거랑 주가가 올라가는 거랑 수출만 늘었다고 해서 주가가 끝까지 올라갑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주가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세요 매출 이런 거 따지실 거면 회계사를 하세요 회계사 뭐 회계사 제 뭐 아시는 분들은 뭐 그냥 계속 분석만 합니다 주식이 뭔지도 모릅니다 자 김용재 소장님이 연말까지 꼭 들고 가야 할 종목이라고 거의 메일 올리던 시젠인데 뭐 이렇게 했는데 자 이 업황이 바뀌고 주가가 급등을 하게 되면 상황이 바뀝니다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과거에 네가 이랬느니 저랬느니 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물리시고 물리시고 난 다음에 뭐 외양간 고쳐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의하자는 영상을 올린 거지 팔라고 올린 것도 아니고 이게 망할 거라고 올린 것도 아닙니다 좀 주의를 합시다 그리고 조금 아직은 지금 뭐 물리셨습니까 시젠에 그렇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엄청난 급등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물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계속적인 급등이 있었는데 물렸다면 이 위에서 산 거면 꼭대기에서 산 거잖아요 자 그 매매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밑에서 사신 분들은 지금도 수익권이에요 그런 분들은 가지 나가실 수 있는 힘이 있는 거고요 자 그러신 분들은 가져 나가시면 됩니다 자 뭐 유튜브 접어라 뭐 이렇게 저 유튜브 안 접습니다 유튜브는 계속 할 겁니다 안 보시고 그대가 보지 마세요 그냥 만약에 올라가면 책임지는 법이 안 생기나요 자 그럼 오늘 내려갔는데 여러분 뭐 제 말이 맞으면 여러분들은 무슨 책임을 질 겁니까 7% 내려갔는데 계속 오른다는 어떤 그런 말도 안 되는 자꾸만 그런 망상이에요 망상 주가가 계속 오를 거라는 건 오랫동안 해보시면 압니다 자 김용재 소장님 한상욱 팀장님 시젠 영상 잘 봤는데 뜬금없는 물량 넘기기 뭐 팩트 체크하고 설명해 주시죠 막 이렇게 애널들도 시젠 단가 하락은 없다고 하는데 자 애널루구요 애널루 누구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 수출 금액 단위 뭐 나와있구요 답글 공감이에요 차트가 시장 상황이나 가치보다 그렇게 중요하나요 정답이 있나요 자 차트를 못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말하죠 계속 찬양자네요 신풍 찬양자 시젠 찬양자 다 똑같아요 자 가을까지 가라고 가지고 가라면서요 그거는 옛날 얘기구요 이제는 제 판단은 조금 이 고점에서는 좀 주의하자 뭐 가격이 내려오면 다시 사면 되지 않아요 왜 굳이 고점에서 자꾸 이제 걱정하시냐구요 자 뭐 김용재 소장님 방송으로 부탁드려요 김용재 소장님을 찾나 봅니다 시젠에 대한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은 것 같은데 음 김용재 소장님은 저희 주사위를 울리고 계셔서 이제 주사위에만 집중하십니다 이제 이런 영상은 이제 제가 이제 맡아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시젠 이제 올리시고 있죠 이세운 전략팀장님 뭐 이제 올리고 계십니다 뭐 쭉 있어요 공부 좀 하시죠 근데 공부 안 할 거고요 이미 공부 다 했어요 어 뭐 굉장히 지금 뭐 시젠을 팔라고 하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EDC는 오버 아닌가요 자 이건 제 판단이구요 예측 틀리면 사과 영상 같은 것도 올리나요 자 위험하니까 팔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오늘이라도 조금 상승이 나오면 팔아라 왜냐 팔아라가 아니라 좀 하락을 대비하자에요 대비 왜 여러분 대응을 안 하십니까 그냥 사놓고 재료 막 찾아보면서 야 여기 영상에서는 이 사람이 시젠 좋게 말하네 아 여기 영상에서는 시젠 좋게 말하네 그런 거를 취합해서 시젠을 거의 무슨 무임비한 무슨 울트라맨으로 만들어서 무조건 오를 종목으로 여러분들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주가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물리면은 이제 굉장히 큰 피를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도 이 주식의 어떤 가치는 저도 인정합니다 시젠 가치 인정하는데 조금 위험한 부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싸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것은 이 시젠이 더욱더 내렸을 때 여러분들의 충격을 조금이나마 좀 피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피하시라고 좀 영상을 좀 진심 어리게 드리는 겁니다 왜 제 예전에 신풍제약도 그랬어요 저희 뭐 다른 전문가님도 신풍제약을 찍고 했지만 좀 주의하자 계속 올라가는 종목은 없다 좀 주의 좀 하자 그랬는데 이렇게 막 댓글이 막 아주 막 폭파적인 댓글이 나와요 근데 결국에는 저희가 그런 이제 하락이 나올 것 같아서 주의를 드렸는데 무슨 제가 책임을 집니까 그러면은 이제 계속 올라갈 것 같다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책임을 져야죠 유료 가입 절대 하지 마세요 뭐 수익도 못 낼 분들 가입하고 나면 책임도 안 집니다 뭐 책임 저희 다 지고 있고요 환불받기는 쉽습니다 환불하세요 뭐 환불하시면 되고요 자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뭐 아직은 재료 없는데 자회사가 그렇죠 자회사 솔젠트죠 자 뭐 시제는 더 갈 것 같은데요 뭐 감사 대장 제 생각도 그래요 헤드앤숄더 어 님들 생각이 맞아요 내일 한번 봐요 올라가면 바로 동회사 내립니다 자 무슨 성훈아 무슨 말이니 오늘 안 올라갔잖아 그치 성훈아 이런 이제 상식 없는 말 쓰면은 내가 채널에서 아예 없애버릴 거야 알았지 뭐 시제는 더 가죠 솔직히 못해도 쌍봉이에요 자 이분만 이제 대한민국 1등 이시현 팀장님 시향 분석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네요 자 이런 분들만 살아남는 겁니다 시제는 뭐 내일도 올릴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지만 물리시면 골치 아픕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정도 27만원 정도에서 한번쯤 팔아주시고 내려왔을 때 사면 얼마나 좋아요 기본적인 말씀을 드리는데 왜 인정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으신가요 저는 하고 싶은 말을 하겠습니다 그래야 저도 1등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 다 좋다 그러고 이제 구독 뭐 구독자 늘리고 이제 댓글 좋게 받으려고 좋은 말씀 드리는데 저는 팩트만 가지고 가겠습니다 위험합니다 자 위험하구요 조심하세요 진단키트 업종들 전체적으로 조심하세요 그런 당부의 말씀 드리면서 한번 EDG씨 한번 보겠습니다 EDG씨도 좀 내려가지만 EDG씨는 그 하락폭이 커 봤자 여기에요 이 위험성이 없는 주식을 하는거에요 사실은 그리고 밑에서부터 올라왔잖아요 이렇게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점들을 참고하시면서 매매해야 돼요 이런 고가까지 쭉쭉 뚫고 나간 종목들이 정말 크게 여러분들 계좌를 박살낼 수가 있어요 정말 조심하세요 자 저는 조심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지 시젠이 뭐 안좋다 시젠이 뭐 망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것도 아니고 팔으라 뭐 사라 말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판단하셔서 위험성은 없게 매매하시라고 이렇게 또 이제 진심어리게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일마다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무료로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 어디서 보시냐면 네이버 홈페이지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을 해주시구요 자 그렇게 검색을 해주시면 이제 여기 AP투자연구소라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자 이걸 눌러주시게 되면 이제 AP투자연구소가 나오는데 여기 이제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길 클릭해 보시게 되면 쭉 이제 매일마다 이제 종목 무료 추천 종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지난주 금요일 거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쭉 실시간으로 이제 장중에 이렇게 장중 시황도 한번씩 읊어드리고 이제 댓글도 어느 정도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제 어느 정도 시장 상황을 쭉 해주시면서 한 종목 한 종목 추천해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목표가 뭐 이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리딩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AP투자연구소 들어오시면 이런 정보들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상 청취해 주셔서 감사하구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